Q. 오우리라는 역할을 맡은 임시아? Q. 오우리라는 역할을 지키면서,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인생의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Q. 코스메틱 대표 라팔 역할을 맡은 성훈입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Q. 저요? Q. 일단은 좀 깊게 들어가면 코스메틱이란... 얕게 들어가주세요. Q. 애아빠예요. Q. 왜요? Q. 이 숨자는 뭐예요? Q.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정자 주인이 바로 이 라파엘 대표님이시죠? Q. 네, 습니다. Q.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Q. 아, 습니다. Q. 일단 우리라는 역할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성상이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정도 많고,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친구예요. Q. 일단은 굉장히 당차고, 그리고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꽉 찬, 속이 꽉 차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보고 있으면은 왜 갈수록 더 시간이 지날수록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Q.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Q. 어, 감사합니다. Q. 됐을구만 해요. Q. 라파엘의 매력이라기보다는, Q. 라파엘의 매력이라기보다는, Q. 라파엘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큰 계기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Q. 라파엘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계기로 인해서 그 계기 전과 후가 인생관이 좀 달라지면서 사람이 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캐릭터 자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보시는 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웃었어요. 순원 선배님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딱히 딱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에피소드인데 곧 일어날 에피소드인데 드레스를 곧 미친듯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건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어느 순간부터 어느 부분부터 어느 회차부터 이제 또 저희들의 어떤 결실이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고 복 결실과 이제 함께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배우가 이제 정식적으로 데뷔를 했으니까 배우죠. 배우인데 정말 이제 생후 몇 개월 됐는 아기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귀여워하면서 너무 예뻐하면서 그렇게 찍었던 기억들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약간 돌잔치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감독님께서 원테이크를 찍으셨어요. 굉장히 긴 씬인데 그러니까 꼭 영화에서 이렇게 원테이크 전쟁 씬 이런 데서 막 원테이크 있는 거를 저희 드라마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기 배우가 있으니까 그 아기가 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 하면서 모두가 찍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긴 하루를 네. 그런 그때 에피소드인가요? 네. 뭐... 그렇죠. 대본상으로는 한 세 장 분량을 한 컷, 한 테이크로 한 컷으로 네. 끊지 않고 그렇게 찍었었죠.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재밌게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웃으면서 재밌게 잘 찍었었는데...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이 원작이 크게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다 봤어요. 시즌이 굉장히 긴데 한숨에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밤을 막 새워가면서 네. 굉장히 재밌고 또 메시지도 사실 가득하고 다양한 장르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으면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원작은 접하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사실 초반에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제인 더 버진 같은 경우에 이 정서나 이 색깔을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잘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걱정을 했었었고 좀 걱정과 더불어 좀 이 작품을 쓰셨던, 각색을 하셨던 감독님이랑 전에 또 한 작품을 해봤었어서 감독님이랑 다시 호흡을 맞추고 싶어서 선택을 한 부분도 있고 사실 메신이 메신이 굉장히 스펙터클 해가지고 이게 그냥 로맨스, 로코, 롱콩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막 사건, 막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메신이 기억에 남지만 저는 특히 저는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받아요. 특히 이 라파이븐의 프로포즈가 아주아주 기억에 많이 나요. 나 안 돼. 굉장히 엔터테이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안 돼. 안 돼. 굉장히 많은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포즈 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그 프로포즈 씬들을 빼고 모든 씬들이 다 기억에 남네요. 솔직히 프로포즈 씬들이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어제도 노래했거든요. 어제도 노래했죠. 아 그런데 약간 원작에 많이 있는 내용들을 저희 약간 한국식으로 좀 풀어서 굉장히 원작에 있는 씬들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도 원작과 비교해서 보시는 맛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약간 외국, 미국, 약간 서양 라틴 이쪽의 감성이라면 저희만의 약간 동양적이고 조금 한국적인 약간 그런 감성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어떻게 잘 찍었는지 그런 것도 봐주시면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우리 이렇게 3대에 걸친 세 무녀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합쳐서 복닥복닥 살아가는데 어쩌면 조금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또 새로운 가족상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굉장히 예민한 소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드라마로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게 무거운 거는 좀 감정을 이입해서 보실 수 있고 또 라이트한 거는 또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최대한 잘 풀어서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모든 배우들이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찍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찍었던 적이 굉장히 오랜만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재미있는 모습 좀 더 진실되게 잘 다가갔으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